꿈의 전자파라 불리는 테라헤르츠파 세기를 기존 기술보다 10배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장재혜원 교수팀은 초고속 전자소재가 집적된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테라헤르츠파의 세기를 10배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성질을 실현하는 인공물질을 말합니다. 테라헤르츠파는 1초에 1조번 진동하는 전자기파로 인체에 해가 없고 엑스레이보다 투과성이 높아서 꿈의 전자파로 불립니다. 기존 장치는 테라헤르츠파의 세기를 변화하는 속도가 느려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